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321일째 되는 날 24년도로 치면 약 11월 16일 저녁 4시 반에서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해가 햇살이 니언니언 내려 지고 있는 가운데 햇살이 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저쪽에서 햇살이 지금 내리고 있고 은행나무가 하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구간 하이라이트 구간 복교천 은행 나뭇길 하이라이트 구간에 땅바닥에 은행나뭇잎이 잔뜩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나와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온통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요 은행나무요 혹시 어떤 타들이 인정되지 않으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인정되어 소요 아, 최대한 편의 날이 없는 것 같다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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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여기 도전jackich! 너무 더!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시간! universillance! 지금 우린 너무 wipes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래서oton여! 네 그러면은 너네요! 천이의 말입니다 We분 innoc관계자가 있는 사람을 잊성스 아 아 아 아 아 아 멋지죠 아 아 은행나무 물들었어요 햇살도 밝아가지고 투명하게 투명하게 비치는 저 반풍 고백 아 네 와 발음이 불어 가지고 하이라이트 구간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진짜 많이지니까 바쁜 힘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흰 나무 바람 부는데만 날아가는거 봐. 흰날리는거 보세요. 많이들 놀러오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